Win. 화이트 Saint 요린장에 꼭 게임기 있다구요. 역시 게임기 게임기, 역시 게임기 게임기. 휴닝아, 갖고 싶은 거 있어? 휴닝이! 어, 자, 여기, 여기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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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오, 나이스 야, 나도 천 원만 자, 휴닝이 인형 뽑자 휴닝이! 휴닝이! 해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봐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돼 잘한다 헐 야, 파울이가 짱사하는데 파울이 귀여워 된다, 된다, 된다 야, 한 번 더 야 야 한 번 더 하면 된다 천 원 주세요 천 원 주세요 천 원 야, 진짜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어, 뭐야? 야, 천 원 야, 천 원 아, 소원 으음 아,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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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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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어, 안 parents 지금 탁 좋아, 지금 탁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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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다. 됐다. 얼마 썼냐, 우리? 6천 썼냐? 6천? 6, 7원? 이 정도면 괜찮아요, 6천. 이 정도면 본전이야. 진짜 잘했지.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투두!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볼링전! 볼링전 다 와 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 딱 한 번만. 한 번? 그리고 저하고 태현이는 한 번 와 보죠, 같이.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좀 왔었어요. 오, 의외. 의외다. 오늘의 투두는 볼링 특집입니다. 평소 볼링을 치고 싶었던 멤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세요. 야! 나 이제 느낌 조금 알았어. 야, 잘했다. 야, 어려워. 야, 왜 이렇게 어려웠냐? 저에게 보상이 있다고. 야! 우와, 뭐야? 대박!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어했던 라면 뽀뜨기! 봉지라멘을 끓일 수 있어, 이제! 수고하실게요. 수빈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죠. 못하기만 해봐요. 볼링에서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너무 잘했어. 오케이, 너무 잘했어. 야, 이걸? 야, 이걸? 믿고 있었어요, 형. 그냥 이러면 다음 경기 중요하죠. 스트레이크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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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어떻게 했어? 그냥 숨 쉬니까 되던데? 아니, 폼은 되게 두은데. 아니, 폼은 되게 두은데. 되게 두은데. 내가 스파터리 하면 되냐? 아, 잠깐만. 오! 오! 와! 귀여워! 와! 됐어, 됐어, 됐어. 다들 왜 이렇게 간절해? 됐어, 됐어, 됐어. 야, 잘했는데? 저거 다 갖고 싶구나. 내가 보여줄게. 파이팅! 파이팅! 아, 못 참, 못 참, 조용히 해. 아! 아!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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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 판이니까 몸풀기.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장면이, 장면. 장면이, 장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장면이, 장면이, 파이팅. 장면이, 스파터리. 다 edge, clearing. 그냥esto? 엄청 gate crime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게 처음이면 뭐..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려워서. 지금도 못해. 이야! 오! 오! 야, 어떻게 해?! 야, 저게 더 애매해 잘했는데 두 개만 맞출게요 와, 잘했다 정확하다, 되게 태현이가 정확도가 야, 정확하다, 진짜 노린군 다 맞아 흰이가 너의 힘을 보여줘 어, 뭐야 저거 야,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얘 공 왜 이래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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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예수야 영어가 여기서 잘해야 돼 아, 그럼요 여기서 또 열 개 친다? 그럼 영웅이야 자, 그냥 한 다섯 개만 쳤으면 좋겠다 야, 괜찮아 오, 잘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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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그럼 몇 점이야? 이제 봐봐, 이제 올라가는 게 지금 7점 천 대 24점이 됐잖아 오, 그렇네 그럼 나는 곱하게 되는 게 없어? 네, 이제 그냥 잘해야 되는 거야 아니, 스트라이크랑 스페어 말고는 저는 다 그런 거 없어 아, 퓨어 퓨어 폼 하나 하나 끝내줘요 폼은 진짜 끝내줘는데? 폼은 짱 멋있어 맞아, 연주에서 달리기도 폼 멋있어 달리기, 폼은 멋있어 오, 요 아, 왜 조금밖에 안 넘어가지? 짱 잘했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형한테 맞는 볼을 찾아봐요, 잘 한번 10번 해볼까? 네, 10번 해봐요 이 게임에서 다섯, 한 명 다 같이 500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가능해 한 사람 다 100점 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한 명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해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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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우오 야, 우야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이건 최고다. 야! 야! 군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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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진짜 군신술 같아. 진짜 군신술 같아.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이야! 허야, 군신술! 허야, 군신들이 쪼금! 허야, 군신들이 쪼금! 허야, 군신들이 쪼금! 허야, 군신들이 쪼금! 아, 군신술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저희 군신들이랑 인터뷰 한 번만 할게요. 둘이 나와서 3점 던졌어. 한 번에 두 번 쓸 수 있다고 했지? 초능력. 오케이. 군신술 괜찮은데?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오, 대박이다.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아, 왜 이렇게 다 잘하냐. 오! 오! 그래, 야, 두 개만 치자. 야, 두 개만. 이야! 야, 괜찮아. 야, 100점은 된 것 같은데? 100점은 일단 된 것 같긴 해. 아, 이거 아까 써야 됐는데, 아.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소리 진짜 무찌른다. 야, 보이지 않는 손 좋다. 아까 첫 번째도 스트라이크 치고 이걸 써버릴 거야. 됐다, 됐다. 멍뛰기네. 멍뛰기 된다. 나는 내 거 정도가 평균인 줄 알았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군신술 있잖아요. 딱 나 같은 것 같았어. 이건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아, 진짜. 왜 이리 휘어.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써야지. 멤버들이 해도 된대요. 야, 너희 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준비하세요. 분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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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이들 준비됐나? 휴닝, 휴닝! 휴닝, 휴닝!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잘했다, 태현이. 우와! 아! 야! 우와! 태현이가 잘했어. 오케이. 괜찮아. 휴닝은 몇 점이야? 나 8개. 어, 8개. 그래서 7점. 괜찮은 능력인데? 바로 써도 돼요? 스트라이크 그냥 연속으로. 차라리 이게 낫다. 좋아요, 해야 해요.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 쑥이 형이랑 내 능력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와, 저 점수 엄청 플러스 되겠다, 그렇지? 머리 잘 썼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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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어요, 형님! 믿고 있었다고! 좋네? 좋다!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 같고 좋네. 그러니까. 어딜이 Play! 5대! Apostle코ceptor후 이샤 nor Title 약회전! 들어왔어! argh! hey wealthy hey 뭐야 뭐야 내 인생 1인뿐이야 와우 까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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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근데 스트라이크를 줄 알았는데 이기는 거 그니까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번에는 연달아서 해주겠지 에이 설마 흥을 깨진 않겠지 무담되냐 아2패어어 괜찮아 처음은 좋았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아 좋다 그리고 너는 9점이 더 있잖아 너 40점 했어 아 그러네요 아직 더 남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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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야, 왔다. 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벌써 100점이 넘었어, 수빈이 혼자서. 야, 1인분이야, 저게. 야, 1인분이야, 저게. 잘했어, 잘했어. 여기 2점이네. 아쉽다. 변신술! 네. 변신술? 자, 나는 스파이크 칠 자신 있다. 아, 스파이크 칠. 나, 나 못하겠어. 태연아. 태연아. 한번 보여줘. 야, 제발. 야! 아! 아! 나를 처리해 주세요, 형이 처리하면 돼요. 나를 처리해 두 번째 거 있으지. 아, 처리할 수 있을까? 파이팅! 파이팅! 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아, 아쉽다. 아, 아쉽다. 깠다. 오케이, 야, 두 개만 차.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쓸데가 왔어. 어, 뭐예요? 어, 뭔데? 타임 클립! 어? 시간을 되돌려! 시간을 되돌려! 시간을 되돌려! 기회가 두 번 다시 남은 거 아네. 변신아, 저거 안에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 세우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위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떨어지면 핀 다 채워주고 나 알바야 진짜? 나 진짜 알바예요 빨리 채워줘야 돼 나 힘들겠다 파이팅! 파이팅! 와 이거 스트레이크야 야 이거 스트레이크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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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반 처리 해볼게요 잘 연습해요 나이스 어 될 거 같은데? 어 되겠다 어 될 거 같은데? 어 되겠다 실패할 건 아니겠지만 하나로 튼 게 어디야 아아 내가 자꾸 하나씩 남아 아 너무 아깝다 아깝다 296점? 오케이 오케이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일단 괜찮아 6코트째 296점이면 이제 점점 뺄 찾고 있는데 맞지? 야 우리 너무 싼 거다 야 야,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이거 개인전이면 그냥 나 혼자 아쉽고 마는데. 형이 그래도 1등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반성 좀 하자. 아, 이거야. 안 돼. 주민이 형. 아까 실수 한 번 없애보자. 나이스인데, 이거? 됐다, 됐다. 진짜, 이거 주작이야. 324점이래요. 사실 이제까지 앞에는 그냥 연습. 이제 실전. 역시, 역시. 실전이 전혀 아니었어. 약간 근데 이제 좀 다 감이 익히네. 팍 올리면 돼. 주민이 형이 한 번도 아마 스트라이크 해주겠지, 뭐. 맞아. 너무 편하겠다. 조금은 넘어뜨려주지. 스트라이크 쳐야 된대. 큰일인데? icle CPR 3. 잘못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나 쳐가야지 옆으로 스트라이크 차라리 이번 거 양손으로 할게 그래 그래 근데 좀 세게 굴려 자 갑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지 가자 그래 그래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인데? 야 나이스인데? 야 나이스인데? 야 이렇게 해야겠다 안전빵으로 해야지 야 진짜 이렇게 됐나 봐 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나이스가 온 것 같은데? 네 4배에서 진짜 온 거 4배 진짜? 이거 너무 턱 없는데? 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니야 10하면 한 번 더 칠 수 있어 스페어여도? 스페어여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 나 못 보겠어 아 아 한 번에 엎달려 형도 양손으로 해 형도 양손으로 이제는 안 될 거 같아 스트라이크 한 번만 오? 야! 야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연준이 형 이번에 파고를 수 있어요 형이 전에 스트라이크 쳐나갖고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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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형 나이스야 잠깐만 나 이거 벗고 와 야! 벗었어 저거 두 개 다 없애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굴릴까? 아닌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형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오 요! 오 요! 아 진짜 아깝다 진짜 A4용지 한 20장? 그렇게 말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데? 오! 오케이 형 타임 슬립 하고 스트라이크 한 번 물어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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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거 이때 쓰는 게 낫겠다 자 타임 슬립 자 바로 타임 슬립 저기 세워주시는 분한테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 화이팅 ين리를 아 이제 힘든데 차이나 타임아 너가 중요하다 나이스 어? 아! 그게 나쁘지 않은데? 태현아 넌 1인분 했어 이게 되나? 오! 됐다 이야! 이야! 너 저렇게 된다고? 야 이거 주작이야 아 근데 제 손에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뭐였는데요? 복불복이어서 잘못하면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어서 아 그냥 해보죠 어차피 우리 휴닝카이 씨한테 쓰겠습니다 영금술 휴 10 이상이 남은 스트레이크야 야 나 좀 안 줄 알았는데? 하나라도 4 이하가 나면 안 돼 하아 골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골로 던지면 못 가져와 회수 못해 5 이상만 5 이상만 5 5 5 5나 6만 나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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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는데? 그만 쓸 수 있잖아 한 번 더 써 오케이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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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롱, 뾰로롱, 또로롱 자, 이제 시작하자 자, 해볼까? 뾰로롱, 또로롱 자, 도전 아직 안 외쳤지? 도전 자, 도전 일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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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전을 까먹겠다 도전! 카메라가 못 잡았어 카메라가 못 잡았어 여기 나가세요, 여기 나가세요 잠깐, 다 둘러써봐, 잠깐, 다 둘러써봐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팀이다,잉 야, 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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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빈 빈이다 야, 야, 건들지 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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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온전히 믿을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오케이, 이번에 장담해요, 무조건 높은 수 나와요 할게요 할게요 오, 오, 오 우와 오, 오 오 어떻게 했어? 나 마치, 나 마치 스트라이크하면 너 한번 더 칠 수 있어 네, 일단 좀 더 더 더 더 해드릴게요 네 얘 스트라이크 쳐도 안 되잖아 아, 근데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69점 469점 469점이요? 분신, 홍합이세요? 다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안하실 것 같아요 제안이요? 휴닝이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그냥 성공인 걸로 그럼 스킬까지 봐줄게요 휴닝이가 치겠지 왜 이러세요 저한테 파이팅! You can do it! 끼! 야 너 하고 싶은 소리가 굴려 조금 오른쪽으로 해 너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 야야야 이제 말하지 말자 집중해야 돼 우리 휴닝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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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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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가능성이 있어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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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수 있어 야! 아니에요! 안 됐어요 저런 거 못 줘! 나 안 돼! 나 숙소에서 라면 끓여 먹을래 어 저거 나 저기 있는 거 못 치는데? 자 뒤에 하나만 더 합시다 저기 남아있는 하나 제가 맞추면 다섯 분에게 한 번씩 기회를 드릴게요 네 다섯 분 중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정정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야 말그리지 말아봐 나 심장 떨려 그 와 dış fa 부담 갖지 말고 딱 10개만 부담 갖지 말고 딱 10개만 서서 마ez 말 걸지 말라고 추건 하하 지옥 하하하 츤 치는 그의 편인가 아! 다각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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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각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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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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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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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스테이크 한번 해갖고 치면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떨린다 한 명 난 두 번이요? 두 번이요?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니야 이미 추현일 때로 추해졌어 편하게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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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나 발 떨려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자 맞자 한 명만 던져보자 고생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 우리가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아 근데 경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볼링장 온 그런 기분 그리고 뭔가 제대로 볼링 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또 색달랐어요 또 색달랐어요 네 재밌었어요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햇반까지 깔끔하게 딱 가져가겠습니다 네 만족 만족 오늘은 포기할게요 오늘은 포기할게요 다음에 제가 갖고 갑니다 이거 그럼 구 그럼 구 그럼 구 그럼 구 다음에 만나요 투두 가져가 가져가 이거 들고 갈 길 없어 이거 얘 맞춤이란 말이야 이거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야 내가 이거 다음에 꼭 여기다 끓여먹는다 웰컴 투 두 아케이드 장면 센스 장면 센스 장면 센스 인정 획득한 용돈으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세요 신난다 우와 시작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아요? 라면 포츠기가 40장인데? 모든 티켓이 꼭 한 장씩은 있어야 된대 멤버들 빨리 티켓 모아요 그냥 이제 안 봐주고 할게요 그냥 왜 왜 또 안 돼 쏴 야 왼쪽 가자 왼쪽 하나 둘 셋 왼쪽 모르겠다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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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